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약간.. 라그나로크 같은데? 라그나로크.. 좀.. 그런.. 트리 오브 세이비어 아 오타가 있습니까? 유티콘이라고 했네? 유니콘인데? 아.. 재밌겠다 애니 플러스 애니 버튼 뉴게임 아 뭐야 왜 또 나와 뉴게임 잘못 눌렀어요 죄송 아.. 코르니아 가도 코르니아 가도 저벅 저벅 일레니아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망치십쇼 발모어 장군 쪽에 가담했다 쫓기는 여왕을 비호하는 자는 어디에도 없군 여왕 일레니아 놈이 노리는건 내 목숨이다 파멸의 운명은 내가 끌어안음아 아 숨이 나오고 있어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내 적자인 어레인을 너한테 맡길테다 여왕은 죽겠네 조셉 내 자식이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봐주려나구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 일각수의 반지를 너에게 맡기마 그 아이가 성인이 되거든 건네 죽어라 반지가 가진 힘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여왕이 좀 약간 어디를 보고 있는가 고개가 약간 이딱한데 어레인 저기 몰려오고 있나 보군요 어레인 어레인 잘 들으세요 여왕으로서 명령합니다 여왕이 될 존댓말에 조셉이 하는 말을 내 말처럼 여기세요 알겠나요 존댓말은 왕비가 하는거야 여왕은 존댓말 할 이유가 없어 조셉 존댓말 하면 좋잖아요 아 그쵸 뒷일을 맡기마 아 여왕 혼자 막아 조셉 조셉 난 괜찮아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려 아니 명령을 이미 받았어 너를 데리고 가기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전하 당장 여길 벗어나야 합니다 아주 스토리 아주 좋아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야지 나라가 멸망하면서 시작해야 돼 성 밖으로 나가는 길을 봉쇄하라 그래 멸문으로 시작해야 돼 발모어 장군 반란을 일으키다니 니 마음대로 안된다 여기서 숨통을 끊어주마 다들 여왕 폐하를 따르라 호드릭 뭐해라 요걸 이용 이동해서 선택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레니아 부대를 선택해 이동 커맨드로 발모어 부대로 이동하십시오 발모어가 반란을 일으켰대요 제노이라기병 발모어 부대 발모어 복기병 기쓰 얘네 봐 디자인 봐 나 시방 나쁜 놈이요 이러고 있죠 나 시방 나쁜 놈이요 눈깔 봐 이거 눈깔 근데 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는 그전까지는 든든한 아군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아군이었는데 생긴게 이렇게 악역같이 생겼어 머리와 이거봐 나 나쁜 놈이요 브래들리 봐 라이먼 나 간신이여 오케이 어휴 호들 봐 호들 봐 이거 다크솔이야 뭐야 나 나쁜 놈이요 여왕 선택 에이 믿어 이동 발모어로 이동 전투로 갑니다 아 이동해요 아 그럼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덮쳐 약간 그런건가보다 삼국지6 서로 딱 걸면 예약한대로 삼국지6 진짜 인기 많았는데 아 약과가 끈적이가 너무 다 묻었어 전투구가 벌어졌구요 물리방어력 상승카드 브랜디씨 오 여왕이 졸라 세네 우와 공격력 창승 치명타 졸라 세네 도망 안가도 되겠는데요 와 윈 아 이거 내가 가리고있네 몸이 내가 좀 위로가야되나 와 와 맞으실까요? 아 이거 과연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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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캠 센시해놔요? 캠 센시해놔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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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윈 캠을 좀 줄까 저 정도 아아 아아 크랑코린 성시 크랑코린 성시 세모 누르면 스킬 아 여기 그거에요 닌텐도에요 야 졸라 약하잖아 발모어 장군 왕위를 찬탈에 어쩔 셈이지 발모어 생긴거봐 3판봐 난 이 페브라스 대륙 지배자 제노이러 황제의 후예다 코르니아 하나로 만족할 수 없지 키사마 영토를 두고 군정을 반복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 아니지 내 손으로 옛 영토를 되찾을 뿐이다 후예라는거 아냐 칠것도 아니고 지 조상껀데 맡아놓은거라 그니까 몽골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조상의 땅을 찾아야 된다고 갑자기 그 공격하는거랑 뭔 차이야 선조의 땅이었던거랑 생긴거봐 생긴거봐 악당이야 이 대륙을 지배하는 시대가 말이지 좀 올려야겠다 심그 し 성공 동문을 봉사하기전에 말을타고 도망친저가 있고 동문을 봉사하기전에 말을타고 도망치는저가 있구 ich Stress vars 아름 Bus 왕자를 빼돌리기 위해서였나 여왕 제압당했어 여왕 개섰는데 발모어가 진짜 센가봐 성력 그래 이런거 있어야지 올케 된 SRPG에는 성력 이런거 나와야돼 제국력 성력 코르니아의 여왕이 일레니아는 왕자 어레인을 도주시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요 얼마 남지 않은 군대와 함께 맞서 싸웠지만 덧없이 전멸했다 어린 어레인을 도주시키기 위해 왕자를 맡은 기사 조셉은 마르모어 장군이 손길 닿자는 알비온 교국령 팔레비아 섬으로 피신했다 교국령 종교나라요 황제 갈레리우스라고 칭하며 페브리츠 대륙 전체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그 지배 영역을 넓혀갔다 각국은 각국은 히시로 대고를 계속했다 헉 개쎄 발모 왤케 쎄 가레리우스 페브리츠왕국 아 페브리츠 대륙 바로 통일 막강한 제공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신시황이네 폭정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은 그저 하늘을 빌 수 밖에 없었다 부원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코르니아가 멸망한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딱 진시황인데? 이 반란의 움직임도 딱 10년 후에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진시황 그 모티브네 어레인이랑 렉스는 아직도 훈련하고 있으려나? 재단 청소도 끝났으니 슬슬 성당으로 가야지 미쳤다 방금방금 엔딩보고 왔는데 방송하시네요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유니콘 오바로드 아틀라스 옷 아 아 얜 또 이제 그 주인공 친구 렉스 렉스 어레인 왕자 옆에 천민 출신 어레인 남자가 되었다 저 렉스는 천민이야 천민 기껏 해봤자 평민 천출 한 명 있어야죠 계급을 뛰어넘는 우정 조셉에게 지지 않도록 조셉님이라 그나저나 벤투에서 해방군을 준비하고 있다며 천출이 장비 이렇게 줘 이런 RPG 특 장비는 무조건 줘 일반 잡병도 다 장비 줘 아 내가 백성을 구해야돼 돌아가신 어머니들 본인이 아니면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나도 모르게 겁먹었나봐 알로인도 너무 부담 가지지마 나만 믿을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왜그래 튜토리얼 마사카 제노이라군 아니야 결국 미성까지 오다니 와갔다 아레인은 성당으로 가 난 마을로 갈게 팔레비아 항공 아 제노이라 병사가 왔어 봐봐 잡병도 저렇게 장비가 좋잖아 말이 안 돼요 잡병들이 하지만 RPG에서는 가능합니다 전원 하선 완료했습니다 어 호들이 아까 나왔잖아 저쪽에 붙은거냐 호첩 얼라릭이었으면 배신 안했을텐데 호들릭이라 얼라릭 얼라릭이 발음도 더 쉬워 성당에 들어올 땐 조용히 아 잡병 제노이라 잡병 이곳은 성스러운 신의 집 불경한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요 개쎄 제길 어레인 우와 어레인 개쎄네 스카렛도 초콜렛 초콜렛도 스칼렛 스칼렛도 제노이라군 깃발이 걸린 배가 오고 있어 니가 왕자라는 사실이 제노이라군에 알려진걸까 니가 알 수 없지만 적을 겨냥둘 수는 없어 스칼렛은 힐러인가 보다 힐러 클레리 비쇼 이런거 렉크스 렉크스는 어딨어 조셉 많이 늙었네 요건 고레와 일각수의 반지입니다 성인이 되셨을때 건드드릴 생각이었습니다만 분명 전화를 지켜줄것입니다 아리가또 조세프 서두릅시다 아 좋아좋아 이 흐름 좋아 이 정석 정석 흐름 나를 편안하게 적과 아군들이 실시간으로 진군하는 화면을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아군 유닛을 지휘해 적을 격파하는 등 승리 조건을 달성하고 스테이지 클리어입니다 거점에서 출발 이걸로 움직이고 본걸 선택해서 출격시켜주십쇼 스테이지 스타트 하나있네 이건 튜토리얼이다 그죠 팔레비아 마을 일정시간마다 hp 회복 일정시간마다 스테미나 회복 병사 두명 족밥이네 뭐야 출진해야겠다 브레이브를 소비해서 유닛 출격시켜야겠다 하나 의뢰인 부대 출격시켜야겠다 여기를 출격시켜야겠다 이거 브레이브 1 소비 브레이브는 적을 쓰러트리거나 마을 보루로 해방하면 획득할 수 있고 의뢰인 저거 봐 저기 마을에 있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해 의뢰인 부대 6 6 36 36 13 개쎄네 우리 이동 전투 건다 맞나 짱떡 인카우트 상태가 표시되고 아래에 메뉴가 표시된다 6 대 6 편성하거나 적 상태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를 선택하면 실전에 돌입합니다 짱떡 편성을 편집합니다 조사 일각수의 반지 이걸 알고싶은데 일각수의 반지 일각수의 반지 이거 뭔지 못보나 HP 5 가드율 10% 스피링스 가드의 데미지 경감 25 뭐 복잡해 왕의 자질을 가진 전사 로드 프리티스 정교의 사제 마법 공격 스킬이 있어서 호플릿 타이에게 강하다 뭐 뭐 무에타이 같은건가 청동 지팡이 스칼릿의 리본 스칼릿의 리본 스칼릿의 리본이 있으면 퀵킬을 쓸 수 있어 여러가지 있구요 자 오케 청동돕기 알고싶지않아 전투 자동으로 됩니다 행동 속..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액티브 스킬이 발동합니다 액티브는 빨간색 AP를 소개합니다 빵예예예옹 액티브 스킬이 이처럼 행동 속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발동 서로의 AP가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예속도 아 공격받았을 때는 패시브 스킬 이건 방어턴에 쓰는거 자기가 공격받았을 때 반응에 노블가드를 발동 방어.. 물리방어력 하락하는거 공격턴 방어턴 아군이 데미지 받았을 때 반응하는 퀵킬이 발동 아 공격당하면 힐을 해요 그리고 또 때려 빵예예옹 그리고 나는 공격턴 홀리라이트 빵예예옹 자 1.4 했구요 엔드블로 엔드블로가 전투 종료될 때 반응에서 적을 추격하는 엔드블로 빵예예옹 자 가드했고 AP가 다하면 전투 종료 스킬 로그는 Y에서 확인 확인 전투가 끝났어 하나 남았네 자 HP 비율이 적은 쪽이 패배 패배한 부대는 튕겨나가서 대기상태 대기상태가 되면 못 움직여 아 그리고 뚫고 지나갈 수가 있네 다 안 죽였어도 또 일로가 먹어 어 아 싸움을 걸어야돼 왜 안가져 아 선택 여기로 가면 어떻게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돼요 쫓아가 선제공격 아 대기상태인 상대와 맞닥뜨리면 선제공격 아 기습효과가 터지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빨리 행동합니다 빵예예옹 다 때리고 이제 시작하는거죠 빵예예옹 그리고 얘도 홀리라이트 빵예예옹 오케이 네 근데 저 스칼릿은 가슴이 기생수에요 왜 따로 놀아요 왜 아니 과한 액션을 했을때만 움직여야지 렉스가 마을에 갔었지 해방시켜야겠다 렉스 탈레비아 탈레비아 마을이에요 해방 브레이브 2 오케이 브레이브 증가 스코어 평가 증가 거점 취급 유닛 출격 렉스 미안 실수했어 갑자기 습격당하는 바람에 그래도 안심해져 마을사람들 무사해 이래서는 체멸이 말이 아니지 다른 적이 있나 보고 올게 유닛 이동 렉스 유닛 선택하고 이동시키십시오 렉스에요 렉스에요 파이터 파이터 봐봐 파이터 딱 뭐야 어? 천출들이 하는거잖아 천출 뭐 뭐 평민 이게 딱 천출이 아니라면은 이게 어디? 얜 못보네 로드 뭐 이런거였지 아니 간혹가다 근데 변수 그 변칙이 있긴해 주인공 동료들이 다 뭐 귀족이거나 뭐 다른 나라 왕의 후손이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긴해 가 꼬라 박아 혼잔데 괜찮겠어 근데? 렉스 렉스 빠앙 예요 자 막았구요 체력이 많아서 괜찮아요 빠앙 예요 어 많이 당했는데 가드 슬래시 빠앙 예요 아 혼자는 좀 역부족이죠 확실히 모스 아 질 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온건가 질 때를 어? 과했나? 도와줘야돼 달려가더라도 늦고 말거야 제게 맡겨주십시오 조셉이에요 이동력이 존재하고 높을수록 스테이지에서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유닛은 편성 캐릭터 전원의 이동력을 기반으로 선출됩니다 추격 조셉 조셉 여기로 가 상세정보 클로에 솔져 창병 렉스에요 자네들의 상대는 나일세 덤벼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 해 주십시오 데미지 예측 전투전에 데미지 양 표시됩니다 이거는 체인지에요 이렇게 체인지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데미지를 구우받는데 이렇게 하면은 74를 줄 수 있어 빵이에요 빵 개쎄고 상태이상 무효 아아 아파 쟤네 두개 있네 빵 아아앙앙앙앙앙 오 힐까지 저거 너무 좋은데 창도 쏘고 힐도 하고 사기 아니야? 클로에 조셉 전용 힐러네 어 도.. 도망가 렉스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 약간 그거 같다 커플 데이트 할 때 여친 없어가지고 혼자 나오네 그래서 아 나 안 나갈래 했는데 괜찮아 나와 근데 진짜 눈치 없이 나왔어 놀이공원에 가는 노는데 혼자 다녀 계속 도망가 HP가 0이 되면 전투불능상태가 됩니다 HP나 전투불능상태는 아이템등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야겠다 힐포션 써야겠다 30 회복해야겠다 빵이에요 헤헤 고마워 클로에 렉스의 부대로 따라가게 렉스 부대에 편 편승 무리 안하는지 감시할거야 자 편입됐습니다 조셉 조셉은 혼자 다녀도 되나봐요 호드릭 자네인가? 과거에 코르니아를 삼긴 중신이었던 자네가 어째서 엘라리 엘라리 윽으로 덱과 갈레리우스님께 대항하는 자는 싸울 수 밖에 없나 하는 수 없군요 지금은 적을 무력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스테이지 스테이지 공략시간이 초과되면 안되고요 얼라리 격파 일괄선택 A를 누른채로 커서 움직이면 일괄선택할 수 있습니다 Dragons 이게 어떻게..? A를 어떻게 해? 암델 안댕니다 아.. 꾹 눌렀는데? 아.. 이걸로.. 아.. 이렇게 안 누른 채로 어.. 가! 전투 걸어.. 예스.. 빵이에요! 삐! 빵이에요! 빵이에요! 크루가이 체인지해? 데미지 1, 42 평가! 빵이에요! 아! 경험치 주지 말걸! 늙은이 경험치 주면 안되네 빵이에요! 20맵 영감 꺼져! 영감 꺼져! 영감 고! 빵이에요! 붙어? 어.. 센데? 빵이에요! 우와.. 힐 해버리고.. 아.. 미스! 폴리라잇? 우리가 이겼죠? 레벨 1 레벨 1 레벨 1 너? 너? 예.. 나? 끝까지 쫓아가서 조펜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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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카세 여기서 그치 자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하지마 전투 한 번 전투하면 한 톤이 끝나버리네? 그.. 그 안되네? 빵이에요! 물리 방어력 힐 어.. 빵이에요! 피하고 홀리라잇! 홀리라잇! 오케이 가드! 짜안! 전투 한 번 하면은 한 톤이 끝나버리네? 중개점 중개점 아 실시간인데 그냥 정지된거임? 자 기습 회복하기 전에 몰아세워 빵이에요! 홀리라잇! 빵이에요! 오케이 너무 쉽고 아싸 자 너도 경험치 먹어 저 명예회복해 꼬챙이 어? 피해? 어? 피해? 어? 피해? 피해? 아 비켜봐 다 닦아줘야돼? 요시 요시요시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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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 얘 네임드네 리인즈 리인에지네 아닌가? 기술맨인가? 아 기술맨이었구나 아 기술맨이었구나 2렙 이것도 랜덤인가? 올라가는거? 아! 랜덤인거 같애 개조금인거 같애 아 보장이야 주인공은 그냥 밀어붙일래? 주인공은 그냥 밀어붙일래? 어우 너무 쎈데? 근데 난 왜 데미지가 안짜라? 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어 아 그러네? 겨드랑이가 보이네? 올리라잇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해요? 근육이사가 나 지금 어레인 겨드랑이밖에 안 보여 엄청난 방어력이야 무기로는 전혀 피해를 줄 수 없겠어 마법이라면 통할지 몰라 나한테 맡겨줘 좋던 좋던 빡해요 자 가드 때문에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하지만 홀라로 찍어버리면 뻗어버린 요시 요시 아직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니가 맘 하지마 너도 하나 먹어 너도 하나 먹어 조조 조조 우리가 뺏었어요 아니 근육이사 왜 이렇게 약하지? 근육이사 혹시 봐준건가? 조조 조조 약간 삼각전략으로 치면 방패병? 마법에 약한 방패병?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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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왕자랑 놀아주기 전형으로 다시 제 기용 왕자랑 놀아주기 기용 아 전형 이유라도 알려줘 취조 기능 있나봐 유니콘의 반지 취조 기능 이거 나 나 로얄블라드에서 본 것 같은데 아군으로 만드는 거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요술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아 조종 당하고 있었던 거야 로얄블라드2랑 똑같네 조종 당하고 있었어 그 마녀 누구지 로얄블라드2에? 거기도 알레리아인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알도리아였나? 난 뭘 한 것인가 에레인 천하께 칼을 들게 된다 조셉이 섣불리 칼 들었으면 죽었네? 근데 이 반지로 풀리는 거야 연기하는 것 같아 얼라리 인생 최고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호드릭의 살기 위한 좌충우돌 인생 최고의 연기가 지금 막 시작됐다? 코르니아 왕가의 비건이다 왕졸만이 정화의 힘을 이끌어내수다 일레리아 왕비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체내되어가지고? 정화의 힘이 깃들어 있는 걸지도 몰라 가레리우스의 치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몽락하니 지배술 덮으리라 어둠의 지배로부터 회관하니 빛이 될 거야 매트릭스네 겨드랑이잖아 스칼렛 무릎도 안좋아고 무릎 너무 아파 보이는데 무릎이 어머니 어머니 아니 귀족들 노는 곳이라고 조셉 아니 조셉이래 저 렉스 안 껴주지 말고 렉스도 좀 껴주세요 싸울 땐 같이 싸워놓고 귀족들 얘기할 때는 막 진... 레벨업하고 막 전직하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로 됐으면 좋겠다 도깨팔같이 클라이브라는 젊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 렉스로 전화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로 전화해 아레인 좆도 시간 있어? 잘 신경쓰니까 계속 신경쓰는 어? 뭐야? 여자가 되었다 조셉을 가르친거다 달려난 건 이것때문이었지 겨드랑이까지 가리면 땀차서 저게 기능성으로 맞는 것 같긴 해 스칼린 발 조립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왼발 오른발 잘못된... 바뀐 거 같다고 네 발이 더 아파 네 발이 더 아파 네 발이 더 아파 네? 렉스? 렉스?? 난? 나요? 약간 왼쪽은 주제 파악 잘하는 현실파학 잘하는 그런 캐릭터 두번째는 눈치 없는 열혈 캐릭터 저장 그래서 렉스는 높은 확률로 별명 멧돼지 캐쥬얼 노말 택티컬 엑스포트 이거 아 저장 안했어요? 근데 이거 하면 그냥 그것만 되는 거 아니야? 시간만 잡아먹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노말? 택티컬 택티컬 어때요? 익스도 쉬워? 알았어 익스해봐 결기의 화살초 난 옥냥이 따라간 옥냥이 뭐였어요? 익스? 아니 잠깐만 얼라릭 바로 옷 얼라웃으로 바꿨네? 파란색 얼라웃 옥냥이 바로 익스 얼라릭으로 바로 변신 스칼렛토 르노 르노도 뭔가 그거 됐죠? 눈이 좀 편하죠? 이 소녀에게 좀 치료를 하신다 내 알바 안심 르노 르노 이 자식 르노 안되겠는데? 아아 아 저 말타고 가 스칼렛토 뒷정리를 못하가봐 받은 만큼 일해야지 저 토착 토착 용병인 것 같아요 비켜줘 그렇게는 안되지 너한테 원하는는 없지만 의뢰를 받았거든 포기해 크 빵 예요 전화 여러분 일단 이쪽으로 아 기병 기병 시리즈 태세를 가다듬으시지요 세방군 조직의 일원인 클라이브입니다 응 하지만 가레리우스가 처음부터 누린게 스칼렛이었다 르노 르노 일레리아님을 섬기던 고결한 기사였습니다 그도 지배술의 조종타와 같습니다 르노 일생일대 최대의 연기에 도전 할 예정 스칼렛은 정교의 사제였죠 시카고로 제노이라군가 파레비아 세경이 카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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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사제인 그녀와도 뭔가 관계가 있을지 모르는데 스칼렛은 스칼렛은 호첩같은데요 그럼 렉스도 호첩이야 어 트래비스 너는 트래비스 동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안나구나 안나 앞서 트래비스 일avia 트래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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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트래비스 Air 트래비스 arrows 트래비스 선생님 함께 가르쳐 선미 트래비스 아 트래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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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자야 나 이거 왼지 연잠 줄 알았어 신호우의 아시도리는 찾았을까? 응.. 희가시노 호우가쿠에도 이치목산나.. 오우카타.. 얌츠노 교정에 묵가들은다로.. 다만 약괴한거는 요헤헤이다.. 얌츠라를 갖다주게내야도.. 얌츠라를 갖다주게내야도.. 뭐야 남자야? 나 이거 엔짠줄 알았지? 스칼렛을 탓을때만.. 목소리가 남자네.. 헛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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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에 뛰어난 클라스.. 방어력을 낮춰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헛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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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쪽도 위쪽이.. 최후의 보류입니다. 이곳을 빼앗기면 다음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직군하자고.. 봉권이가 제압 당하면 안 돼? 5번.. 격파.. 5번.. 5번 휘파람을 불어라 2대를 편성해 주십시오 X로 유닛을 편성하네 알았어 X엔드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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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를 압도. 나이트. 보병에게 강함. 기동력도 좋은.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는 사실. 이 방패로 모드를 지킬 수 있지요. 호플리타하이. 호플리타하이는 아군 보호의 뛰어남. 지키는 것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피해를 최소화하면 된다는 거지. 적의 공격다이 전부 피해주갔어. 띠뿌. 적에서 회피탱. 띠뿌. 편성의 기본은 전방에 수비 두고 후방에 약한 자나 주력을 두는 것이죠. 이런 편성이 좋겠지요. 로드가 받아내고 나이트가 보병을 물리침. 적의 공격을 로드와 호플리타하이가 분산시키고 로드는 리에 인 에지로 자기를 회복시킴. 띠뿌가 앞에 맞고. 로드가 공격함. 고마워. 편성할 때 참고할게. 편성해야겠다. 뒤에는 스칼릿은 납치되어 있고 끌로에 힐 있잖아. HP 회복. 끌로에. 기마 공격경. 기마. 그래. 너는 뭐야. 1히트만 회복. 한 번으로 피할 수 있어. 오케이. 위에 넣어. 위에 넣어. 두 개밖에 못나요? 네 개 못해? 아까 여왕 할 때 여러 개 하던데? 나 위치 바꿀래. 패치. 브레인. 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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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 대각선으로 있는게 좋잖아. 완통안당하니까. 그쵸. 브레인. 브레인. 브레인부대. 그리고. 아씨. 아씨 조셉? 아! 아 답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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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넣으면 돼요? 선택 호텔 출격 의레인부대 렉스부대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의레인부대 아 잠깐만 보병이잖아 아 달려가 둥이로 할래 조셉 부대 유닛 유닛 편성 교체 교체 상세정보 아우씨 배치 호드릭 호드릭 배치 클라이브 교체 교체 와이 리더변경 플러스 플러스 해제 됐지 포드릭 됐다 이렇게 할래 그리고 크라이브 부대 에잇 이동 병사 잡어 그리고 창병은 세니까 어 얘 창병 아니네 그럼 기병이 다 잡아 가 말둥이가 잡아 빵 에요 아 힐을 안하네 생각할까 힐러가 없네 개쎄다 기병 빠른 빠름둥이는 어떻게 얘가 가버렸네 체인지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왜 그래 도끼병이 탱크를 잘 잡은 아 그래요? 나 아까 템 도끼랑 싸웠는데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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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하고 미스 오케이 개사기 또 피해 R2를 눌러서 배속 R 누가 뭐지 이건가 개사기인데 묶어 What about 무지성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우지성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아 이거? 이게 R이야? ZR인데 이거? 맥스도 써줘? 스태미나 1을 전투를 치르면 오른쪽 상단 스태미나 1을 쏘면 0이 되면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잠깐만 스태미나 나 스태미나 못 읽었어 어디에요? 스태미나가 리더 어? 휴식시간 대기 단축인데 브레이브 증가 가운데 아래? 바닥 위NE 가운데 아래가 어디있어? 44 하고 6 스태미나 아 스태미나 저기 있구나 스태미나 근데 다른 부대 보고싶어 얘네는? 5, 6 얘네는? 5, 6 안겹치게 싸와야 돼요 황구가 점령당했어 성가시군요 복병이 숨어있을수도 모른다 그러면 얘는? 도끼병이 세다고? 다 도끼병인데? 아 방패병 내지 말걸 창병은 또 기병한테 센데? 아 짜증나 어? 이건 또 안다네? 왜 그래? 빡이 아 쟤 아까 도망간 애지? 딸피 데미지 9 바꿔 아 얘 데미지 확실해? 어글라 기병 미쳤는데? 빡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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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다 왜이렇게 세? 자 빡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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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빡이예요 와이 아니 여기 주둔 빡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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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브레이브 두개 생김 고마워요 이것을 쏴주세요 레저렉트 오브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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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봐요? 빡이예요 아이템? 아이템은 어떻게 돼? 플라스 누르셔요 후대 선택? 플라스 캐릭을 누르고 아이템 캐릭을 누르고 아이템 아아 부활? 아 여기서 소환해야겠다 나 이거 소환 어떡해 선택 출격 렉스 부대 가 난감하군요 창병이 다리를 거점으로 삼고 있나봅니다 창공격은 대여를 관통하고 기마병이 높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킬 수가 없죠 오케 아 일직선으로 서지않는다 아 나 일직선으로 섰는데 오케 제 편해야겠다 일로가 오케 얘네는 바보같이 일렬로 서있네? 개패하겠다 야 왤케 약해 나 아 졸약해 두벅 꼬챙이 힐? 창방들이 힐이 있네 역겹네 윈 야 뭐라 세워 뭐라 세워 야 애들아 뭐라 세워 선택 바로 뭐라 세우는거야 알겠지? 전투 뭐 너희는 어떻게? 다시 다시 예 예 예 예 예 열고 아니다 얘네 널 널로가 따로가 오케 각자 흩어져 빵이예요 어 시블시블 말이 돼요? 내가 이기고 먼저 때렸는데?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개 썩었어 왜 느려 아니 개 썩었어 왜 느려 그리고 안되겠다 선택 아이템 먹어 힐포션 하나 써 아 말도 안 듣지 얘한테 힐포션 써 힐포션 데미지 16이야 왜 그래? 왜 점점 왜 맞냐고 왜 더 점점 아파 왜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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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돼 아악 힐 못하겠네 아 왜 느리고 약하고 왜 느리고 약한거야 그렇지 근데 크립 터지는걸 어떻게 알아? 얘는 왜 전두전을 왜 우린 알아요? 2랩 HP 2오름 시바 렉스 똥케죠? 아 주둔중이라서 렉스 똥케 같은데 이거 그냥 평시에 힐을 못해요? 유적이 있군요 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템 입수합니다 사이코 사이코 렉스 3트 힐포션 힐 힐은 해라 힐은 해라 힐은 해라 진군 대신 받아치기는게 상책이겠죠? 기다리고 있으면은 주둔효과 아 아까 설명한거네 다리등에 주둔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태미나 효비없음 효과가 강력합니다 주둔하면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 그리고 효과있는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효과는 스킵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오케이 전투 빵예 빵예 가드했어 빵 빵 아 좋아 아 시원해 얘는 왜 두번 때리는거야? 아 얘는 방어턴에 하는것도 공격으로 때려박을 수 있나보다 기병을 그죠? 킥가드 킥가드 어? 막는건데? 어쩔트랜스 어쩔트랜스 아아 어쩔트랜스로 잡았기때문에 한번 더 때린거구나 얘는 스팅 50% 이하의 경우는 더 쓰지 가드테로 감싼다 하나는 시킴 오케이 너 아쉐몬트로 주둔 여기는 다리는 스테미나 소비없음 대기 무료 HP 회복 스테미나 회복 스테이.. 여기로 일단 들어가 주둔 힐 드려보내고 다시 내보내면 어떻게돼? 힐 돼요? 죽음 아 회복은 안돼 주둔 주둔하고 얘네 근처에 오면 다리에서 막죠 왜냐면 다리를 지켜야 저지력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얘네는 크게 한번 돌죠 뭐야 이 허접한건.. 밀어 그냥 빵 빵 아 빵 또 한번 또 때려 어쩔 트랜스 어쩔 트랜스를 밀어버리고 피가 없네 이거 죽으면 다 죽어? 그냥 이거 아예 죽어버리나? 캐릭터 많다며 아이템 써버려 어쩔 트랜스 아 그냥 후퇴함 선택? 아 스태미나가 없어 아이씨 필요 먹어 걸어 아 이거 먹고 갈까? 이거 먹어놓으면 좋은거 없죠? 휴식해야돼? 왜요? 그냥 여기 점령하고 휴식하면 되잖아 아 아 스태미나 때문에 아 휴식하면은 선제 받아요? 아 어쩔 트랜스 개사기야 저거 그리고 둘이 둘이 우정이 깊어졌어 같이 싸워서 비엘 휴식 휴식된건가? 휴식된거고 얘는 아쉐몬트로 가 죽음 너는 여기가 고 이거 또 이렇게 되나? 아 잠깐만 완력의 물방울 선택 아이템 잠재력을 해방하는 신기한 물방울 잠재력을 해방하는 신기한 물방울 물리공격 1 성장 아 넥스? 넥스 왜줘 넥스 약하니까 넥스 버려? 넥스의 물방울 넥스의 물방울 줘 넥스의 물방울 넥스의 물방울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애들이 올거 같은데? 안와도 안와도 경험치 다 쪽 빨져? 6 6은 뭐야? 전투력인가? 창병이니까 얘네가 가는게 맞는거 같고 넥스 왜 회복이 안돼? 아 6번 싸울 수 있다아 아아아아 아 예스 예스 오네 알아서 오네가이시마스 왜이렇게 악해 팡 튕겨서 나가나? 아..왜 안 튕겨져 나가지? 주둔이라서? 할배..할배 껴? 아 할배..창에 약한데 근데? 할배.. 잠깐만.. 아 애들 올라가기도 뭐한데? 현상 해제 얘 리더효과 뭐야 대기시간 단축 패치 에이 조셉 20 아 할배 쓰기 싫은데? 리더 어시스트 마법 데미지 경감 필요없죠? 마법 필요없죠? 휴식 강화 이건 뭐야 휴식 시간 단축 이건 뭐야 휴식 시간 단축 얜 안 돼요? 출격 중일 땐 안 돼요? 출격 중일 땐 안 돼요? 기병.. 기병 따라가요? 그니까 리더 속도로 가요? 이동력을 보색 스테미너 3 7 7 2 2 2 3 2 3 2 2 2 3 2 3 2 2 3 2 2 2 3 2 2 3 2 3 3 4 2 3 4 4 4 4 5 5 6 5 5 6 5 5 5 5 5 6 6 5 5 6 6 8 8 9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11 10 11 12 10 11 11 12 14 12 12 13 피하고, 오케이. 이베이드. 킬. 좋아. 얘 얘 한번 보자. 뭐야? 대체? 너. 너란 녀석 뭐니? 패시브 스틸. 하나 공격? pp 뺏는다. 아, 패시브 포인트를 뺏어요? 가드하면 뺏을 수 없음. 이베이드. 1, 2 히트만 pp. 하나는 그냥 피한 거고 하나는 무조건 피한 거네? 아, 이거 이 새끼. 밀어버려? 밀어버려. 아, 잠깐만. 아, 오, 잘 됐다. 아, 잠깐만. 하지 마. 킬 다 했나? 아니, 경... 체력이 아직도 많이 빠졌는데? 기사님. 어, 렉스로 바꾸면 렉스 다시 차나? 어? 8배 렉스로 바꾸면 다시 차나? 또 가. 너 또 가고, 또 갈 거고. 안 오면? 우린 채운다? 니네는 채울 거 더 이상 없지? 이게 쎄보이는데? 세 개나 있네? 와, 진짜 쎄다. 안 달아. 음소개 쏘니. 하나는 무조건 피하죠. 음소개 쏘니. 어, 하나 또 온다. 탱탱 조합이라 공격력이 깔려. 아, 그래? 아, 그래? 아, 탱탱이 난 이거구나. 주인공 탱 같지 않은데 탱이네? 해볼게. 뭔데? 한마린데? 뭐야, 이런 한마리네. 이동? 일로 가야지. 주둔해. 한 자리에 두 형 주둔할 수 있어요? 아, 근데 힐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하나? 아, 경험치. 아, 시간 제한. 맞다, 시간 제한 있다. 아, 시간 제한 있는데. 어, 시간 제한 얼마나 있어. 이 아래가 시간 제한인가요, 저거? 반절 쓴 건가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여, 빨리. 조셉 밀어버려. 가시코마림 마시다. 야, 밀어버려, 그냥 얘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렉스가 탱커가 아니야. 렉스랑 주인공하고 붙여줘야겠어. 다리. 스테미나의 소비 없음. 스테미나도 안 찼나? 다리로 가서. 휴식. 됐어. 렉스 개쓰레기. 렉스, 나 이미 렉스의 눈물 줬는데? 흐흐. 개세다. 빵이에요. 빵이에요. 개사기인 것 같아요. 어쩔 트랜스가 개사기야. 주둔. 주둔. 오마카세용. 자. 자 인형 연석이 옹병을 이끄는 5번이야? 별마크가 표시됐습니다 5번 별 3개 적장임을 나타냅니다 뭐 어쩔 팁이 저장을 왜해 죽여오냐 여행은 엉덩이 어젯 변한 자기가 희망 아 그리고 못죽였어 행동글룸 띵 따로겠네 가드 만만치 않네요 이길 수 있을까요? 무기적 사기는 충분해 부대의 능력을 사기로 끌어올리자 브레이브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킬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레인이 사용하는 브레이브 오다는 선제공격 효과가 있어서 적장과 싸울 때 효과적입니다 의레인 스킬 스킬 주위 아군이 주는 데미지 상승 입는 데미지는 경감하고 선제공격으로 시킨다 한 번의 효과 로얄 오답 획득 경험치 이거 하고싶다 골드스틸 어 골드스틸도 하고싶다 얘네 포트리스 적민에게 데미지를 준다 와일드 러쉬 어 그냥 데미지 줄까요? 와일드 러쉬 어 이거있다 라이프 에이드 이거 뭐야 러쉬 해볼까 결혼 크리스모 로얄 오답 러쉬 로얄 오답 왜 휴식이라 그러겠지 왜 안가 조용없는 일로 아 졌으니까 휴식은 한 번 하면 계속해야돼? 해병대야 뭐야 아 꽉 차버리는구나 휴식하면 오케이 브레이브 오다 오다 콜드 스틸 훔쳐 훔쳤어? 아싸 354 이동 비켜 내가 해결한다 15 94 얘가 한 번 밀어놓을까? 밀어놓자 이거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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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트랜스 크라시 상태상 무효 아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20렙 치고 좀 약하지 않나? 아 쎄게 쎈데 로얄 5 로얄 5다 획득 경험치 상상 저 패 도단베 아 근데 하나 더 할걸 할배 할배도 한 번 할걸 아 그레이브가 남네 잠깐만 やってみせます 이카가 이따시 마쇼 킬해 킬해 뒤졌다 1시간 급해 미안하지만 봐주지 않겠어 덤비기나 해 쑤셔 쑤셔 빵해요 피하고 우와 어? 아 힐을 해버렸네 내 경험치 크라이브로 패라고? 아 잠깐만 아냐 왜 내가 더 달아? 아 오 이십하쇼 아 흠 이리와 이리와 이십일 어쩔 트랜스 레벨업 잘 올라갔어 명이 텔리즈먼 이것도 뭐 올라가는거 같은데 스테이지 저 경험치가 두배였다니 넥스 또 배기도 싫어 얘도 동료될거 같은데 도끼가 하나 없거든 도끼 들어야 되거든 도끼 들어야 되거든 속았잖아 다이쉬 타이쉬 미즈카라 골고리 민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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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쉬 뭐 다리만 다치지 않았더라면 말이지 그 얘기 물어볼게 있어 우루가 화살을 맞았어구만 누가 화살 맞으래? 내가 오늘 화살 맞으라고 했어 자기관리도 실력이야 고용하기 때문에 넌 받아들일 생각 있어? 완전히 통한다는 거지 진심이야? 목숨은 너만 건 것 같은데 다 널널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저항스력을 잔다니라운 것 같은데 5번 생긴게 별로 안쓰고 싶게 생겼어 너무 투박하게 생겼어 비싼데 괜찮겠어? 그 소레옹아 새로운 왕이 될 거잖아 그럼 보상을 원하는 만큼 불러도 되겠지? 나는 실력 하나쯤은 확실한 거거든 왜 췄냐? 계약금을 서비스로 해줄게 귀족들은 복장이 달라요 귀족들은 복장이 달라요 기사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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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천민 아니라고 어부라고 어부면 물고기 잡아 왜 싸우는거야 대체 싸우는게 직업인 사람은 전사라고 해 왜 어부가 왜 물고기 안잡고 여기 나와있냐고 내가 어부인줄 알았으면 눈물 안줬지 어레인의 문장을 설정해 주십시오 아 어레인 문장 내가 조작할 수 있어 프리셋 편집 아 이게 무난하네 방패 아 방패 이게 좋겠다 칼이 좋겠다 왕관은 큰게 좋겠다 서포터쳐 서포터쳐 두개가 두개가 좋겠다 리본 화려한게 좋겠다 문장 문장 저장 문장이 중요해요? 아 색상도 바꿀 수 있어? 아 색상도 바꿀 수 있어?